늦게 다니지 좀 마 술은 멀리 숨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서 좀 놀라셨죠? 다른 게임을 하느라 조금 배그에 소홀했습니다 되게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솔로를 하게 됐는데 아 솔로 힘들어 요즘에 여러분 진짜 진짜로 왜 힘드냐면 애들이 너무 잘해 치킨 엔딩이야 나 치킨 엔딩이 내 실력이 줄은 게 아니냐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짱 센 샷봉 같은 거 아 내가 선봉 쳤는데 자 여러분 오늘의 미션은 11킬 치킨 시키는 400개 으아 내려가서 콘트롤 콘트롤 안 내려가시네 낙하진 조진건가 무섭다 그냥 말 찾아가야겠다 아 두번가 얄밍 얄밍 하하 급할 거 없어 벌써 2킬을 했기 때문에 얘는 분명 파밍하러 온다 아 급방문 닫고 올걸 야호! 뭐라지 애들 플레이가 뚝백이 없나 어 닭 이쪽 욕심인가? 옥상 난강 갈려고 했는데 와 다행이다 12키사 가능 발소리 무창인가 제 소리를 내가 들은건가 뒷문 나갔으니까 왼쪽으로 나오겠지 여기 뛸게 쏠까 아하 액키 샷바리 와 일로 아 돈칠게 없어 인상창이가 베리니 아니면 액이다 조심하자 어머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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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허당이다 까비 5킬 진짜 천천히 50명 5킬 진짜 천천히 나 시체 너무 먹고싶어 어떡해? 먹고싶을땐 먹어야지 맛있는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아아 맛이 없네 근데 하얀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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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까 2층에 있다 삥 맞았겠지 하얀평 하얀평 나이스! 쉽게 잡았다 내가 너무 쉽게 잡으니까 애들이 못해 보이잖아 이렇게 못한 애들이 아는데 그치? 3쪽에 3쪽 킨대 이렇게 쉽게 잡았던가? 스르르 까지 파마스? 아 꼼꼼꼼 귀요미 친구인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애들 왜 다 엎드릴려 그러지? 다 보이는데요? 그게 돌까 봐 좀 안전하게 총소리나면 가서 잡아먹는 느낌으로 너무나도 한 명 만날 수 있는 위치야 20명이라 2명 만날 수 있는 위치야 뛴다 아 나 저렇게 생길래 진짜 무서워 저 장바 자꾸 들어가면 힘들듯? 양각스 꼭대기 있는데 못 간다 오 샛 어디야? 어 죽었나? 꼭대기? 저기있네 으흑 아 너무 잘싸 한번만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엄마 어디야? 똑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겨? 아 위에 있다 똥 먹고씩 얘기하자 아 아 아 젠장 아 근데 푸시할거야 아 퍽 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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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칩 침 침 침 침 Overwatch 내가 호접으로 알고 싸우려고 하지 않을까? 어디갔지요? 아 다행이다 기름없어 아쉬웠뻔 아 버그타고 추적하니까 진짜 없어보인다 뒤집냐? 아우 됐다 아까 총알 갈아놓을걸 아 아까전에 쪼다가 총알 안갈아놓은 걔 이렇게 된다고? 아 샷건이면 꽝할텐데 아 샷건이면 꽝할텐데 총 다썼다 아 장전했겠다 아 너무 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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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없는데 두대 같이 오는데 세대 아 이거 맞아 손님봤자 다음 세운건가 세운건가 헉! 아 수리탈이 안갔어 이 친구의 다리 먼저 하자 애쌀인가? 어우 뚝백이 없네 한동쌍이지 1 3 2 1 2 3 결국 못 참고 푸시해 아 그만해 이것들아 진짜 진짜 계속 오네 왜 안맞지? 왜 안맞지? 왜 안맞지? 노잼 어때 이불라 뚝배기 안깨는거? 와 지금 먹으러가면 수류탄 세를 맞겠는데? 무섭지? 해리와 해리야 너 장전 못했잖아 나 심지어 가면 반피 이리와 이리와 산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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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왜 이렇게 안죽어 안녕!